무료 시민권 신청 대행 행사가 이번 주 토요일 한인타운에서 열립니다. 뉴 아메리칸을 위한 전국 파트너십이 유치하는 이번 행사에선 시민권 신청서 작성은 물론이고 시민권 사진 촬영과 이민 변호사 상담도 무료로 제공됩니다. 선착순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토요일인 24일 오전 9시부터 한인타운에 있는 로버트 키네디 학교 강당에서 열리며 관련 문의는 민족학교로 하면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